음악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열어 비추시는 성령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며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사람이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신 마음 나눌 때 함께 주님이 주신 소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더 맑고 밝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반가운데 여러분이 반가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와서 오랜만에 예배 드리니까 찬양하는데 두 손 들고 이렇게 써있어서 손들고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들었는데 팔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목인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는 아름다운 축복 속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제가 오늘은 설교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와 있습니다만 제 마음에 있는 고민과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예수 믿는데 무엇이 다른가 특별히 제가 이 제목에 주목하게 됐던 부분은 초기 기독교를 형성했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대 제국 로마가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던 초대 교인들의 신앙은 무엇이었으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다 못해 이제는 거의 포기해버린 것 같은 지금의 상태에 놓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런 때 아멘 신통치 않게 하시면 교회 아마 가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아멘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뭐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거짓말 못해서 순교하고 이웃의 배고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내 재산 팔아서 같이 나누어 먹고 심지어는 그들을 비난하고 생명을 빼앗는 자들조차도 사랑하며 미소 짓고 죽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같은 목회자들의 7개명, 범죄, 세습, 자기들만의 이 치구 등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그것에 눌려있는 상태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질문의 뿌리에는 교회의 정의나 공공성에 대한 반추보다도 매우 실질적인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39년 된 것 같아요 목회적 경험에서 나온 절박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설교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다를까 별로 새로운 것도 없고 흥미도 없는 것 같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사랑으로 섬기며 부족한 목사를 존중해 주는 교인이 있는데 설교 들을 때보다 들을 때 아주 다르셔요 좀처럼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탁월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제가 설교를 망쳤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분들의 표정 반응입니다 질문에 보게 되죠 나는 왜 이번 주 설교를 망쳤는가 죽 써서 한 것도 아니고 밥 먹은 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것 같은 일이 왜 일어났는가 준비가 안 돼섰나 좀 더 재미있고 관심을 끌만한 무언가를 발굴해내지 못해서인가 설교의 구성이 좀 더 촘촘하고 치밀하지 못해서인가 마음을 터치하는 예화를 찾지 못했나 혹시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전해드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주님께서 첫 번째 비유 천국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씨가 떨어져도 돌밭 안 되는 겁니다 가시떨기 안 되는 겁니다 길가 안 되는 겁니다 옥토가 30배 60배 100배 맺는 거죠 맞습니까? 좋은 소식 설교는 듣는 사람 문제지 전하는 사람 문제가 아니다 할렐루야 나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생명을 바쳐 그들을 사랑했는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얘기하는 내 얘기 듣고도 너 그럴 수 있냐 말씀하시며 이 사명에 대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확실한 경고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왜 내게 만족감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용이나 전달의 문제를 넘어서는 무언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 영혼을 울려내고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감격이 있는가 저는 내가 오히려 그렇게 듣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매우 당연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의 시대는 조금 낯선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의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보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러나 함께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당연한 듯한 언어가 오늘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때가 있기는 한가 하는 고민 속에 오래전 안식년 기간 동안에 깊이 눈물의 기도를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이 만드신 어떤 일에 대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이 일으키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인격인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한 가지가 일으키는 감격스러운 기쁨이 초대교인들에게는 당연하게 함께하는 것으로 공유되는 것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함께 바울이 사도적 전승으로 디모드에게 강조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건 바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적인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사도적 교훈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드 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초대교회가 거대 로마 제국을 움직인 그 선한 일들 그래서 바실리아 같은 병원 도시들이 갑파두기아의 교부 마진에 의해서 세워지고 판데믹이 일어나서 죽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 가족을 버리지 않고 돌볼 뿐 아니라 곁에 있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돌보다 죽어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은 바로 그들의 마음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롤드 시처의 회복력 있는 신앙이나 로드니 스타크 같은 학자들의 초대 기독교의 발음 같은 연구들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랑 다른 종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무슨 타고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탁월한 종교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고백하고 있는 그분이 그들의 삶을 잡아 이끌고 계시는 생생한 현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생동감 있는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죄짓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조심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뒤통수를 크게 맞을 수 있죠 이 분위기쯤 되면 죄짓기가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그것도 안 되시면 학점 따기가 어려우시겠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죄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거의 죄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예수 믿어도 죄는 짓는 거고 용서해 주시니까 또 죄는 짓는 거고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거 죄 짓겠습니까 신대원 동료들이 옆에서 보기만 해도 못할 짓이 많잖아요 그런 일 중에는 벌써 많이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총장님 따라다니는데 빤히 쳐다보는데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소위 내 죄라고 생각하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신대는 컨닝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컨닝한다면 선생님 쳐다보는데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나 어려운 거죠 사실요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데 어려운 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이 스님이 계신데 죄의 유혹이 암만 강해도요 체면 때문이라도 못할 일을 하겠습니까 드러나면 알기라도 하면 교인들이 보기라도 하면 꼼짝 못할 그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을 때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죠 우리는 깜깜한 데서 죄 짓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다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밝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국의 첫 번째 박해 네로의 박해를 알고 있습니다 그 박해했던 자리가 지금 바티칸이 되어 있죠 베드로의 무덤이 베드로 성당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광경을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의 박해가 내용적으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신앙 때문에 일어난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네로의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는 모함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적발했을까요 조금 그 시대를 상상해보면 대략 사회학자들 중에는 대략 한 천명 정도 그 시대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가나 티납니다 기독교인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유대교는 주대아라는 그들의 식민지에 인정된 종교였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을 교활한 네로가 지목한 거죠 불로 심판임한다고 얘기했다 여러분 14구역이나 되었던 로마의 10구역이 불에 탔던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의 찬란했던 유산들이 다 죗더미가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치솟으니까 교활한 네로는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빨리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지목했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죽냐면 방화범으로 죽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죽는 게 아니라 유대인 찾아놓고 하나 확인하는 거죠 너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러면 나 안 좋아하는데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그분 모른다고 못해가지고 이게 죽는 거예요 타키투스 에너지에 보게 되면 십자가 형하고 짐승가죽 뒤집어 씌워서 사냥개에 찢겨죽게 하고 또 기름에 담그고 탈을 발라가지고 지금 바티칸에 있는 네로의 정원에서 인간 횃불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이제 로마 군인이 여러 번 찾아와서 너 유대인 맞지? 근데 너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렇게 물을 때 안다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실요 세토니오스 나는 12시저에 대한 글 쓴 역사가의 책에는 크리스투스로도 안 나오고요 크레스투스로 나와요 발음도 틀려요 그런데 그분 안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모른다고 그러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세상에 신앙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방어범으로 몰려 죽는데 예수님 아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요? 이러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가 뭐예요? 그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분을 모른다고 못합니다 거짓말 못해서 죽었어요 이게 좀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자기의 아내는 그렇게 음란한 곳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어가게 하고 자식 새끼들은 짐승아죽 씌워서 찢겨죽게 하는 일을 그렇게 진행한 초기 기독교인들 자기는 타르바르고 불살라서 죽었던 그들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 그리스로인들이 담날 아침 내로의 정원에 숙감댕이가 되어있는 자기교의 김집살 본 거죠 거짓말 안하고 죽은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 못해가지고 죽은 자기교의 김집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는 마음 들까요? 나 같은 놈은 때려쳐야 되겠다는 마음 들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두 번째였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로마의 로마시에 교회를 이어갔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신앙을 이어갔던 사람들은 순교자입니까? 배교자입니까? 가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순교자예요 애들이라 그래요 순교자는 죽었어요 이어갈 게 없습니다 하늘에 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어 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배교자 출신들입니다 우리도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총회를 가지고 있는 교단의 후예들입니다 6.25 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할 때 양심 바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쪽 오면 대한민국 만세 저쪽 오면 공산주의 만세 자기가 무슨 만세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피가 이어져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내로의 정원에 불탄 자신들의 교우들을 보면서 낙심했던 그들이 아마 신앙을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손에 들렸다가 놓여진 보금서에 증언들이 쓰여져 있는 양피지를 다 씹혀서 읽게 됩니다 거기 열두 제자가 다 배신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남고 마가복매 기록대로 빨가복고 도망한 사람 얘기서부터 베드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얘기했지만 다굴기 전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얘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나 버리고 도망갔었지 하는 도망자도 안 꺼내시고 배신자도 안 꺼냅니다 베드로에게 당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소중한 보금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보금을 전해라 내 가장 소중한 보금 너희들에게 맡긴다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배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심지어는 간증까지 해놓고서도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그 죄 모른다고 넘어가려고 했던 그분은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리고는 보금을 맡기기를 기꺼워 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닐까요 선한 양심 착하고 좋은 마음의 강조는 디모델 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의 배가 출범했는데 선한 양심이 상실되면 파선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다루는 일을 혹시라도 소홀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착하게 살면 당합니다 경험이고 현실입니다 겸손함은 밟힙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더 깊이 찔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복하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도 많으시고 우리의 배신까지도 품어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가꿀 수 있는 용기는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삼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죄를 젓는 죄도 기도할 때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 용감하게 착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양심이 행복을 느끼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움도 즐거움도 기쁨도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양심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서 그분이 울려내시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깃털처럼 가볍고 물처럼 부드러우며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은 마치 바람에 움직이는 풍선처럼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에 반응한다 제가 신학적으로는 제일 반대쪽에 서 있는 트렌트 쪽에 예수의 쪽에 장비르트 꽃사드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마음 가꾸기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 훈련했던 것을 좀 부끄럽지만 나눕니다 첫 번째, 마음에 반하는 말 하지 않기 말과 마음이 분리되어지는 일을 심각하게 여기고 그런 현상이 느껴지면 말을 멈추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목상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늘 말씀에 비춰보는 날마다의 훈련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스피리추얼 전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기록은 마음의 생각을 기러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게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감격하고 있어요 지금 죽어져 가는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너무나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어있는 삶이 아니라 생생한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 다 아시면서도 들어오기를 거절하지 않으셨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기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반복적으로 망가지는 우리들 상처난 우리의 양심을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여린 숫대하듯 눈물로 적시고 보혈로 덮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 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각구 다듬어 주님 닮은 선한 영혼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순결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나의 예수님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지어드리는 이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아시는 내 안에 성소를 가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부르심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장신 대 사랑하는 친구들 또 후배들 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